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의 나이는 다 사라졌고 이제는 모두가 새로운 나이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2020년에 저희는 코로나 한 살이었고 이번 2021년도는 코로나 두 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설을 막론하고 또 인종을 넘어서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코로나를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021년도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부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있지 않다,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찬스를 주시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코로나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예상이 되시나요? 준비됐나요? 이겁니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에서 막 확작짓고 막 떠들고 요란하게 하던 애들이 선생님이 준비됐나요? 이렇게 외치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다 집중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준비됐어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에 화답을 하듯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같이 하나님이 준비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아실 것 같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준비되었냐?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됐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물으시는 것처럼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준비되었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는데 그 삶을 살 준비가 되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달리기에 출발선에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 아직이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마음가짐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런 핑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성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세우셨을 때 그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라는 이런 변명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출발선에 그는 곧바로 준비하며 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준비됐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출발선상에 베드로가 섰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내 손에 지금 쥐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어떤 그물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 그물이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그 출발선상에 서지 못하도록 그 그물이 우리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선상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 부름에 내가 바로 응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기간에 묶여 있었던 그 그물에 내 손과 발이 묶여 있고 내 몸이 묶여 있고 내 마음이 묶여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그물이 우리 코로나 기간 기간에 우리들 각자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의 설교 때 셀라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에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에 있는 이 스탑사인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스탑사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셀라라는 이 멈춤의 사인으로 보시면서 멈춤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삶의 순간순간에 세우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매 순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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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시고 세우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발걸음을 그곳에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멈춰져 우리는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멈춤의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멈춤의 상태가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 이제는 됐어 충분히 멈췄어 충분히 너는 내 뜻을 분별했어 이제는 나갈 때야 이제는 출발할 때야 사인을 주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계속 멈춰 있어야 할 때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입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서 또 바라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만 멈춰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식당들도 예제에는 밖에서만 이제 오드에서 테크아웃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당 앞에 패티오에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식당 안에서까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다 보면 식당이든 쇼핑할 수 있는 곳이든 많은 곳에서 예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는 큰 변화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보듯이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니까 교회 안전하니까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차례 광고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전두의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에게 교회에 나갑시다 교회에 갑시다 함께 나아가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지 않은 분들에게 교회에 받게 해서 전두했을 때 교회에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셨을 마음 그 생각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가지셨을 이 마음과 그리고 지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성도님들 교회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가지시는 마음 이 두 상황 속에서의 마음이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시오라고 하는 이 상황과 하나님이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코로나 이제 다 풀리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가지는 이유에는 비슷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우리를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을 출발선상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들을 전세계 사람들을 멈춰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다 스탑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발선에 서서 이제는 뛰어나갈 준비를 해라 뛸 준비해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모두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출발신호인 요일 준비 땅 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뛸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에 멈춤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식당일까요 또 미루고 미뤘던 어디 해외의 여행 장소일까요 아니죠 성도들이 가장 먼저 달려 나갈 장소는 당연히 교회일 겁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락다운이 좀 풀리면서 거의 2년 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들으시던 신여들 몇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에 들으시는 중에도 그러셨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그 신여분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담겨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눈물은 그냥 기쁨의 감격 정도가 아니라 감격과 감사와 환희의 그런 눈물 이었을 거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1, 2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교에 1, 2년 출소한 것도 아니고 아니 알아서 때가 되면 어련히 교회 가지 않을까 내가 나름대로 어느정도 시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왜 교회 나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전에 전두했을 때 교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시는 마음과 별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2년간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쩌면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두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졌을 그 마음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여기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새로운 탄생을 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 사람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호흡하고 있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신분이 새로워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과거의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새로운 운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죄된 신분에서 심판을 받은 운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봉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누라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과 같이 그런 걸맞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냥 말로 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모습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 모습에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 말씀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과거는 지나갔다 자 이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해라 코로나 이전의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끗이 지었다 과거는 깨끗이 지었다 잊어라 그러니 새 출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드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때로는 예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스스로에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었고 또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나태해지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을 벗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교만과 나태함 같은 그런 올드 스타일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뉴 스타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주요 과제는 자기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 한 살을 보냈고 이번에 코로나 두 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으로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나이를 넘어서서 코로나 두 살 다 친구들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출발성이 다 같이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컴퓨터나 또 셀폰 여러분들이 가진 셀폰에는 리셋이라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컴퓨터의 초기화 상태로 처음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 설정하는 버튼이 바로 리셋 버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리셋 리셋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죄로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리셋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잘못된 모습이 많고 또 오류에 대한 모습도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리셋 버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누르셨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리셋 버튼을 대신 눌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과거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에도 예배 안에도 리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리셋을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결코 온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리셋 버튼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눌러주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초등학생 때는 국민학생 때였습니다 국민학생 때 동네에 주산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산학원 없죠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주산학원을 다닌 적이 한두 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주산학원에서는 오른손에 연필을 이렇게 낍니다 주산학원 다니신 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낍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주판이 있더라고요 주판을 가져왔습니다 주판을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주산학원 선생님이 숫자를 부릅니다 저는 기초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숫자를 하지 않고 한자리 숫자를 합니다 그래서 3원이요 주판 소리 들어보실래요? 이런 소리 기억나시죠? 저는 이런 수준에서 배웠습니다 3원이요 5원이요 8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수준이 높아지면 옆에 오래다닌 형노나들 보면 370맥, 4586마라 하면 주판의 판들이 계속 쌓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를 풀고 답이 나오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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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요? 라고 한 다음에 하는 주산학원에서 쓰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판 털기입니다 주판 털기 선생님이 문자를 다 내고 학생들이 메시오 메시오 하면 어, 맷, 맞아? 하고 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주판 털고 이릅니다 그럼 주판 털고 그러면 학생들이 나 했던 거를 다시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주판 털고 이게 주판 털고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게 주판 털고입니다 주산하고 안 다니시는 분도 모르시죠? 주판 털고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주판을 원상태로 놓고 다시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판을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너희들 스스로 세상에서 계산하면서 새 맘에 살았던 삶은 이제 멈추고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인생의 주판을 깨끗하게 털고 이렇게 주판을 처음 모습으로 처음 상태로 놓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15절 중간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No longer live for me, but for him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사는 인생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우리 손에, 우리 마음이 움켜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라고 여겨집니다 움켜진다 우리가 손으로 움켜진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에 힘을 주고 있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켜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게 되고 또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긴장을 가져오고 또 늘 경직된 상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에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가슴속에, 내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품고 있는 죄악된 그런 마음들,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그 순간부터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송도들을 달리기 선수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100미터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라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장거리 선수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100미터 선수들,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 다 육산 선수들, 다 같은 종목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출발선상에서 달리는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자세는 다릅니다 100미터 선수들은 출발할 때 엎드려서 두 팔을, 두 손가락을 땅에 짚고 준비했다가 출발 총성이 울리면 손살같이 뛰어나갑니다 빨리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마라톤 선수들은 100미터 선수처럼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사진 보듯이 가볍게 편하게 그냥 거스럼 거스럼 울면서 출발 신호가 땅 울리면 총성은 100미터 소리가 똑같지만 그냥 가볍게 가볍게 무리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만약에 마라톤 선수들이 100미터 선수처럼 빠르게 출발한다면 몇 초 만에 호흡이 다 가파라져서 42.19km, 5시간 되는 그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마라톤 선수들처럼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목표를 빠르게 이루게 한 100미터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장거리 경주,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섬김과 같은 모습들이 내가 과거에 교회 생활하면서 코로나 전에 많이 했었다라는 것으로 100미터 달리기 10초 끝내듯이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마라톤 경기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중단 없이, 끝나는 것 없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호흡이 다 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100미터 달리는 선수처럼 한때 나를 코로나 전에는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렸었는데 이제는 100미터 경기가 단 10초 반에 끝난 것처럼 너무 나태한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의 경주가 100미터 경주처럼 다 끝난 것처럼 이미 완주한 것처럼 너희는 너무 나태한 신앙의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준비했고, 출발했고, 결승전까지 100미터 달리를 잘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난 끝났다, 내 경주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나는 푹 쉬면서 다른 뛰는 사람들을 단지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자리에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라톤 인생을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에서는 한 순간만 잘 달렸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승전까지 완주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5시간 내내 인생 전체에 통해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페이스로 달리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숨이 벅차서 속도가 줄고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또 뛰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승전까지 인생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42.7km를 끝까지 달려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화목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제가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화목한 화목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또 유대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세상적인 모든 부귀 영화 또 잘남 또 개런티된 그런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그가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른받은 것은 본문 속의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계 당시의 사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너희가 내 바람대로 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주님의 바람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회복의 사신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이 시간 하실 때 네 주님 지금 당장은 약간 준비가 덜 돼 있지만 내가 코로나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네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달려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 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거와는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남은 인생 새로운 피조물러서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그렇게 들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 시간 다음 기회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 바울이 고백에 담긴 가사로 작사된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사 예수 위해사 예수 위해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아 교통케 하심이 코로나 이후에 삶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 주님 준비됐습니다 새 출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가슴에 품고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